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자 우리 국방부는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경항모로 불리는 항공모함 도입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전 발표된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단순히 다목적 대형 수송함으로 부르던 것을 1년 만에 경항모로 변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목적 하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전투기를 태우고 병력 및 장비, 물자, 수송 능력도 갖춘 3만 톤급 경항 공모함을 도입해 해굴력 강화들 꾀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항모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워졌지만 2019년 발표에는 놀라운 무기 도입 계획이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극비사항으로 삼고 있는 소위 악마의 무기가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이길래 이렇게 철저히 감춰온 것일까요? 지난 2021년 9월 15일 군 당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 영상에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공개해 놀라움을 선사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가분수 형태의 현무사가 아니라 현무의 탄두 강화형 미사일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현무사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탄두들 가졌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모양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충남 안흥시험장에서는 실제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무사는 한국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될 극비사인이기 때문에 종전에 비공개로 실시했던 현무의 탄두 강화형 미사일 발사 영상을 대신 공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다종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절대 실무를 공개하지 않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무사와 같은 신형 미사일인데 자칫 외부에 노출되었다가는 적국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쉽게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이나 성능, 모양 등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등장했다가 2020년에 사라진 그 무기도 극비무기입니다. 바로 전자기 펄스탄이라는 무기인데요. 다른 말로 EMP-ELECTROM-AGNETIC 펄스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EMP는 어떤 무기일까요? EMP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62년 미국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입니다.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1.450km 떨어진 존스턴 섬에서 토르라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존스턴 섬에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던 폭발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바로 1.450km 떨어진 호놀롤루에서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경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난 겁니다.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죠. 이 실험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한 강력한 음파진동펄스라는 에너지 덩어리, 산소나 질소와 만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튀어나와 대기를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 강력한 전자기기장을 형성해 전자회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덕분에 적의 지휘통신과 전자기기를 한방에 무력화시킨다는 핵전자파 공격무기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기 펄스탄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불구가 됩니다. 가령 반경 2KM짜리 EMP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2KM 내에 모든 TV,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과부하가 걸려 파괴되어 그야말로 불구가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더라도 환기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소리없는 악마의 폭탄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을 무력화시킨다는 목표하에 1999년부터 응용연구를 시작해 의미있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를 시작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재는 반경 100M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사프트 킬 수준이지만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킬하드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당시 박창규 ADD 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죠. 당시 군 당국은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E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 HPM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반경 1에서 OKM급 EMP 무기의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밀 중에서도 극비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ADD 역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방위사업청은 2017년 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는데 2018년 1월 반경 1KM에 해당하는 EMP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은 ADD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2009년 유효 반경 100M에 해당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반경을 1KM까지 넓인 EMP탄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의 발표이기 때문에 분명 한국은 지난 5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고 2019년 는여름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을 공식화한 겁니다. 물론 EMP탄은 한국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핵과 비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EMPNUCLEAR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미국이 1962년 토르 핵미사일 발사 당시 1.450KM 떨어진 지역에 전자기기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그 자체로 EMP탄인데 핵폭탄 투하와 동시에 전자기 펄스가 방출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핵폭탄이 투하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 무력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핵 EMP에 난 NUCLEAR EMP를 연구합니다. 이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발사장비에 내장시켜 이를 투하시키는 겁니다. 유효반경은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효반경에 해당하는 범위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되고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 없고 가격 또한 핵에 비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핵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푸틴은 수세에 몰리자 핵이업으로 전 세계를 긴장에 빠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칫 실제 핵을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됐었죠. 그런데 당시 푸틴이 의미한 것은 핵이 아니라 EMP탄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불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위협을 해왔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닌 EMP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EMP탄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했었죠.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상공에서 길이 2M, 직경 30CM에 EMP탄을 투하해 상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전자기파를 발사했는데 이는 발전기 방식의 막스마크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 위소를 무력화시켰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KM 유효 반경에 EMP탄을 개발했는데 항공기 투하형, 미사일 탑재형 등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일각에 서는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만 EMP탄은 전선이나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숨은 쉴 수 있는 통풍구가 지하 벙커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EMP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개발 상황이 두렵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이 EMP탄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과 담화들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들 무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대비해 준비하는 무기는 비단 EMP탄 뿐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정전탄이 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시켜버리는 무기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취역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있긴 했지만 그건 소련 붕괴 후 쌍값에 들여와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산둥함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직접 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산둥함이 진정한 항공모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마중대결 구도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공모함으로 북태평양 일대에서 전력훈련에 나서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항공모함의 내부를 까보니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배치됩니다. 항모를 배치한다는 건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고 그 국가의 군사력,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모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재기는 말뜻 그대로 군함의 실은 항공기입니다. 항공모함의 힘은 탑재한 함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N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물론 2012년 취역한 야오닝함조차 함재기의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야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데 익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개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항모 수를 5에서 6대까지 늘리려는 상황에서 향후 비행 조종사 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재기의 이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출기 캐터펄트가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에는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륙 시에 조종사가 엔진을 스스로 조종하는 자유 이륙 방식에 의해 고도의 조종사 숙련도가 요구되고 엔진이 쉽게 손상되며 날개 충격이 큰 단점이 있어 구소련 이후 인도 해군만이 자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함재기 조종사가 기계적 이착륙 장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조종사 숙련도의 의지에 잦은 엔진 과부하와 날개 손상으로 함재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랴오닝 배치한 지 세 달이 돼서야 시야가 잘 보이는 낮 시간에 이착륙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야간 착륙은 취업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처음으로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밤에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중국의 항공모함은 밤에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야 막 이착륙을 했으니 당연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들도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신규 조종사 모집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 조종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숙련돼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함재기인 제2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제2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 티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제2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뚱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함 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미 국방정보국이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T으로 제한될 것이며 제2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2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류기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산뚱함은 항모전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조차도 연료와 무기들 제대로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형편없는 전투기를 항모함제기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제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모함제기는 일반 전투기와 철개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대로 된 함제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이걸 수입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제 수33 함제기의 프로토타입을 입수해 이를 벗겨다가 제25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기술 없이는 엔진을 완전히 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25는 굉장히 무거우면서 엔진 출력은 더 약한 함제기로 태어났고 허락 없는 기술 복제에 화가 난 러시아가 수33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제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역시 F-35B는 동맹국에만 판매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수입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해양 굴기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2025년까지 핵 추진 항모 2척 등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 전력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함제기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비를 늘리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 호랑이게인 이 항모 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2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 보다 10억밭 많은 170억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함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괴라며 태국의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 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의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굴욕을 맞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에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 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에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8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3형 상급 핵 잠수함이 대만 해역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호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위안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국급 호위함 FFX 배치 II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에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국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국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력원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 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국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 II 충남함에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국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레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표적에 대한 동시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 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할 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자머레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한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A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구시보는 54호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호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 퇴세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54호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티우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직발사관 32세례 사거리 50km인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 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 쓰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레수왕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폰 아두냐대 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억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에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억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 단 한 척만으로도 54억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E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E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JI E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 이날 퍼레이드에서 K-E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E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E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E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E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 SBARTOS-GYC의 J-1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이를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 커녕 구식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E 전차가 있다면서 KE 전차는 전투능력과 기술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E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E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E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구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구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 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구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구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구자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구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구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구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구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 하기 전 KE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주 로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E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E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E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루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E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 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E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되는 것처럼 호도안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간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2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의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의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와 계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우주분석가인 사실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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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